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박양각선 증권정보 함께합니다. 이데이 온 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고수 두 분과 함께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주식자 연구소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조선을 대표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 젠베스와 크라운 혜택홀딩스 우선주 두 종목이신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젠베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젠베스를 언급을 드릴 건데요. 어제 14일이죠. 임상 지난주 금요일 3상 발표를 하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알치하이머 치료제 신약이죠. 이게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젠베스는 원래 알치하이머 관련 치료제를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최장암 치료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 치료제가 알치하이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임상 2상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상 2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알치하이머 치료제 신약 발굴 물질인 GV1001이 14일 날 제3상 국내에서 임상 시험 발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임상 3상 시험 같은 경우는 중증 정도 치료제 알치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대상이 되는데 이부 물질을 투여했을 경우에 유효성과 함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앞으로 임상 시험 기관은 인하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한 50여 개의 병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6개월 동안 투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약 대비 우월성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게 될 건데 환자는 936명으로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회사 측은 임상 3상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중증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약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임상 2상에서 상당히 효과를 벗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기 때문에 기대해도 될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단기에는 이게 이슈가 나지 않을 겁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알치하이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6조 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0조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알치하이머 신약을 발표한 제약사가 하나도 없는데 국내에서 좀 통과가 돼서 잘 발표돼서 여러분들에게 또는 국내외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 진행에 대한 효과적인,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정식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기대감으로 SK이노베이션의 가치 또한 재평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100조 원 이상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인 화학의 화학 섹터와 그리고 배터리 쪽 섹터가 총 합쳐서 시가총액 2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기관의 수급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차 전지 사업은 일단 분기 매출 기준으로 최초로 1조 원을 상위할 전망이고 또 흑자 전환이 올해 상반기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또한 올해 한 대략 5천억 이상 전년 대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조지아 공대 이승우 교수진과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를 협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고체 전해질이 기존 고체 전해질의 단점으로 꼽혔던 이온 전도도를 100배나 향상시킨과 동시에 약간 고무같이 신축성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고 상용화가 된다면 현재 1회 충전당 800km 정도로 주행거리가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지속적인 상승력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근에 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24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좀 분석해 주셨고요. 최근에 또 게이케이방사안에 대한 호재들이 들려오는데 퍼스텍에 대한 분석도 잠깐 부탁드릴까요? 퍼스텍 같은 경우 최근 12월 달부터 상당히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청궁투와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로봇 진출 기대감이 퍼스텍의 주가 상승력을 견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 우주 그리고 유도 무기 미사일 그리고 지상 무기, 기동 및 화포, 해상 수중 무기, 한포, 자동 소화장치, 무인화, 휴대용 소형 로봇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사일 호재와 그리고 삼성의 로봇 진출 기대감이 퍼스텍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수혜주로 걸어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스텍은 지난주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90원 선의 총가 형성할 예정입니다.